전국 택배노동자들을 대표할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8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택배연대노동조합준비위원회는 최근 서울 여의도에서 민주노총사나 택배노조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준비위는 노동법 보호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전국의 택배노동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깃발 아래 단결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들이 노조결성에 나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택배노동자에 대한 노예노동 때문입니다. 이들은 장시간 야간노동을 강요당하는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결성을 추진했습니다. CJ대한통운의 부당행위도 지적됐습니다. 준비위는 CJ대한통운이 노동조합 창립대회에 참가하려는 노동자에게 대리점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건 갓질해고라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최성은입니다. KSG 뉴스 최성은입니다.